뭐라고 하는 거야? 해보지 하지 말라는 거야? 적혀있잖아 응 손으로 해라 그걸로 하는 거 아니야? 됐는데? 그거 아니야 됐는데? 어, 되네? 무찬일로 인하해 건배 우와, 진짜 시원하다 밖에서 먹을 수 없어서 사왔습니다 아, 먹을 수는 있는데 제가 좀 예민해서요 자기야 우동 먹어야 돼 자기야? 자기 먹어, 고문 나 안 먹을 건데? 이거 우동 아니야? 고문이야? 우동이 아닌데? 왜 우동 먹을 거야? 포장은 안 된다 했어 우동이 안 된다? 응 공부 짓게 가격 좀 내려주나? 아니 그런 것도 아니야? 안 열면 안 돼 열어줄까? 사랑하기 때문에 먹어볼래? 트위스트 했을 때? 아니야, 안 먹을래 모둠초밥입니다 네, 모둠초밥을 좋아해요 하루에 부터 먹겠습니다 네 저는 감튀입니다 찍어서 찍어서 두 개 살 거예요 음 감자튀김이 식었습니다 아까 먹은 오징어, 아 오징어인가 오리가 아직 소화가 안 됐어 오리? 응 응 전복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전복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전복이 엄청 두툼해 응, 두껍다 한 마리 3,000원 세 마리 샀어요 전복은 참기름에 살짝 고소하지? 음 음 우와 식감 좋나 보다 따뜻한 물 했어? 응 미지근 아니 미지근한 물? 자기 탁구 쳐봤어? 응 나 군대했을 때 진짜 많이 찼는데 탁구 잘 쳐? 그냥 보통 난 못 쳐 못 쳐? 응 자기 초밥 먹어봐 이거 겨루쳐봐 아니 자주 먹어 얘네들 먹어 저기 먹을 수 있는 게 없나? 아니 나 먹을 건 아닌데 지금 먹을 거 많아? 응 천천히 먹겠어, 남들은 응 오늘은 탁구가 12시까지 안지한다 했어요 2시? 새벽? 아니 지킬 거야 탁구 맨날 여행 가면 9시, 10시에 자요 13시, 10시에 바른 생활의 사나이 1시, 10시에 8시, 10시, 12시 1시, 11시 14시 15시 16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